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노후준비들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늘 어디 한구석이 빠진 것 같아 불안한 것이 노후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 노후준비를 잘해놓은 사람들이 정리한 다섯가지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를 잘해놓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충고와 제안을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준비를 잘해놓은 사람들의 다섯가지 충고 그 중에 첫번째 지지염 관리를 하라. 노후준비를 위한 조언 중에 첫손가락으로 지지염 관리를 꼽은 것이 조금 쌩뚱맞게 느껴지십니까?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분이 아니라면 노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 이를 뽑아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는 43세부터 여자는 49세부터 치주염으로 잇몸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치주질환은 단순히 입속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당뇨병, 치매, 고혈압, 뇌절증 등이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또 조절되지 않은 높은 혈당은 역으로 치주병원균을 증식시킵니다. 아유 발음 어려워요 병원균. 당뇨와 치주질환이 악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두 질환은 더 깊어진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겁내하는 치매도 치주질환균에 의해 약이 되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치과는 이에 통증이 없으면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치석제거 등 잇몸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칫솔질과 더불어 치간칫솔과 치실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를 잘해놓은 사람들의 다섯가지 충고 중 두 번째 돈공부는 기본체력이다. 은퇴 이후 재정능력이 떨어지면 인생 사는 것이 고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토대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절약해라 아껴 쓰고 저축을 많이 하라는 식의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약과 아껴 써서 저축을 많이 하는 건 노후준비의 시작일 뿐이고 본격적인 사항은 아니죠. 노후준비를 위한 재테크는 몸에 근육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근육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질 몸매를 지닌 사람이 부럽다고 빨리 근육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무거운 중량의 엿기를 들었다가는 어깨만 다칠 뿐입니다. 돈 공부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귀동량으로 여기저기 투자했다가는 막차 타기 쉽상이고 돈 벌기는커녕 집어넣은 돈을 빼도박도 못하고 돈을 더 넣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한거나 진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같이 돈 공부하시자구요. 노후준비를 잘해놓은 사람들의 다섯가지 충고 중 세 번째 마음의 숲을 가꿔라.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거나 사막화 현상을 겪는 땅처럼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옛날 얘기만 늘어놓고 자기가 겪은 것이 최고의 경험이냐 말하고 초홍천연 색깔을 지닌 다채로운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그 좁은 시야에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꽉 막히고 고집센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의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도록 숲을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책만 읽으면 한가지 전문 지식은 많을지라도 그 외에는 아는게 없는 전문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얕게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생소하기 짝이 없는 천체물리학, 진화생물학, 경제학, 지구과학을 비롯해서 세계사, 정보통신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해지고 제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읽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시야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눈이 어두워 책 읽기가 불편하시다면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귀에 핸드폰을 꽂고 책 내용을 들으면서 걷기 운동하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동시에 보살피는 것이니 이보다 알차게 시간 보내는 것도 없을 것이고 행복감이 많이 쭉쭉 올라갈 겁니다. 아예 제가 보증해요. 노후 준비를 잘해놓은 사람들의 다섯 가지 충고 중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고 집중하라. 아이고 저는 평생 동안 친구를 제 목숨이나 가족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배신감이 드네요. 이제 친구라면 치가 떨립니다.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주제로 한 제 영상을 보시고 한 시청자분께서 올린 글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쓴 분은 친구들의 부탁이라면 가정생활도 다 제쳐두고 달려갔을 게 뻔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친구들이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친구의 잘못이나 배신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그건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친구라면 그저 좋아서 만사 제쳐두고 달려간 그분이 잘못 살아온 거죠. 가정을 먼저 돌봤어야죠. 그리고서 자기 잘못은 모르고 친구를 탓하면 안 될 일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시작될 즈음 묵은 짐 정리하듯 인연을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할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인간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인생 후반전입니다. 때로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망가진 채로 방치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과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방치한 채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의 다섯 가지 충고 중 마지막 다섯 번째 혼자 놀아도 지루하지 않을 장난감을 준비해라. 여러분은 무슨 장난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영상 만들기, 네이버 카페 운영하기, 글쓰기, 그리고 기타 치기가 요즘의 제 장난감입니다. 이것들과 두루두루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놀려면 하루해가 짧습니다. 노후를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놀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나만의 장난감, 즉 취미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들어보시니 노후준비 잘하고 계신다는 자신감이 드십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빈 구석을 찾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메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이 들이는 다섯 가지 충고는 첫 번째, 치주염 관리를 해라. 두 번째, 돈 공부는 기본 체력이다. 세 번째, 마음속에 숲을 가꿔라.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고 집중하라. 다섯 번째, 혼자 놀아도 지루하지 않을 장난감을 준비해라.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아주 탄탄한 노후준비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전성기를 누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